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광림과 2파전에서 승리한 건데, 11년 만에 마무리된 쌍용차 인수전,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청산기로에 서있던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 예정자가 KG 컨소시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절차만 지나게 되면 매각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건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먼저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은 절차는 다음 달 초에 본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리고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채권단에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채권단은 아마 자금력이 탄탄한 KG 컨소시엄 그룹의 손을 들어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광림 쪽에서 쌍방울 그룹 쪽에서 컨소시엄이 더 높은 가격을 사실 써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G 컨소시엄을 선택한 것은 향후에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자금 조달 같은 부분들, 이런 면에서 안정적인 부분 점수를 더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굉장히 좀 지루한 매각 절차였어요. 에디슨 모터스라든가 쌍방울 여러 가지 곳들이 참여하고, 지금 거의 한 11년 정도 지루하게 매각 절차를 이어 왔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몇 가지의 정말 절차만 지나게 된다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KG 그룹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자동차 자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력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하는 일부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열사 중에서 철강 쪽, 이런 쪽들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과 관련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아니잖아요. 전기차, 친환경차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 부분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부품 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듈화도 조금 쉽기는 해요. 하지만 역시나 배터리 장착해서 전기차장으로 개발해서 양산까지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신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동안 신차가 출시가 됐는데,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신형 SUV 토레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캠핑 같은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기존의 세단보다는 SUV가 많이 팔리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기아 쪽에 스포티지나 소렌토 같은 모델들, 그리고 현대 쪽에 펠리세이드, 이런 약간 큰 차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쪽들의 문제가 뭐냐? 출고가 안 돼요. 계약을 넣어도 16개월 기다리세요, 17개월 기다리세요, 이럽니다. 저도 이제 시험 삼아서 몇 군데 좀 넣어봤어요. 얼마나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이 돼가고 있는지, 좀 피부 체감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넣었는데, 일주일에 제가 선택한, 이게 정말로 한 차종에 대한 게 아니고요. 딱 그 모델, 색깔, 어떤 옵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간 게, 한 하이브리드 모델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인데, 한 790대 정도까지 갔어요. 그 중에서 제가 순번이 한 550대 정도인데, 일주일에 2대, 3대 빠집니다. 차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아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수급난 좀 완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피부를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직도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될지는 먼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KG 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안게 되면,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빛도 있고요, 노사 관계도 있고, 남은 과제가 참 많은데, 해결을 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맞아요,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빛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정말로 전기차를 빠르게 개발하고 양산해서 대박, 조금 이미지를 심어준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일단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늦었어요.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9%, 10%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뛰어들어서 참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전기차 만들어도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개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노조 쪽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채권단 협조 부분은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인수대금이 3,500억, 운영자금이 6,000억이에요. 일단은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데, 그 뒤에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발을 위한 부분, 그리고 노사와의 어떤 원만한 협상, 이런 쪽 위에서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솔직히 내부적으로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금난의 허덕이다가 정말로 인수한 승자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